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출석을 재차 통보했습니다.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에서 8일 중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검찰의 이번 출석 통보는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다혜 씨 측은 참고인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응했습니다.